안녕하세요. 국민 라디오 조간브리핑 진행하는 김효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자 주요 조간신문 1면 머리끼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입니다. 슈퍼리치 세부담 30년간 23%포인트 줄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연평균 소득이 29억원인 슈퍼리치들의 조세부담률이 지난 30년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반면 상위 0.1% 이하 나머지 계층에서는 조세부담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1면입니다. 박 대통령 북도발 응징 미국선 위협 과포장 제기라는 제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년여 만에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체감 신중산층 기준 정부기준을 훌쩍 넘다라는 제목입니다. 100제곱미터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100제곱미터면 약 30평이죠. 30평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월 600만원 이상 벌면서 매주 4시간 취미 레저활동을 하고 자기개발과 기부에 각각 매달 10만원 5만원 정도씩은 쓰는 사람 30평 아파트와 2000cc 자동차로 대표되던 서민의 꿈 중산층이 중산층 이 기준이 낡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반영해서 동아일보가 몇몇 기관하고 같이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의식조사를 해본 건데 그 결과 한국에도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는 뜻의 만추시대, 만족추구시대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신문 1면입니다. 상가 임차인, 의뢰권리 찾다. 이런 제목입니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상가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돼서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신장된다는 소식입니다. 임차인의 노력으로 형성된 권리금을 임대인이 가로채는 횡포도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또 잠시 뒤에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일보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북 SLBM 무력화, 대잠 킬체인 추진 이런 제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최근 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리 함정에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우리의 대잠 킬체인의 추진 소식 우리 당국의 추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원금 못 갚는 가계빚 뇌관 190만 가구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 가운데 약 190만 가구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부채소득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국민연금 50% 회의론 야당에서 나왔다. 무슨 얘긴가 싶으실 텐데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체하는 가운데 국민 여론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온건론이 야당인 세정치민주연합의 회의에서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 역시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결의 일면입니다. 상가 세입자 권리금 보호 큰 전통시장 250곳 빠져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입니다. 국회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처음으로 법제화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면서 대규모 전통시장을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기사이고요. 한국일보 1면 보겠습니다. 군, 북한 SLBM 위협된 잠수함 직접 타격 국방당국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SLBM을 탑재한 신포급 잠수함을 직접 타격하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 1면 머릿기사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015년 5월 13일 수요일에 조간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 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잘해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안녕하세요. 2015년 5월 13일 수요일 국민 라디오 조간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뭐, 스튜디오 바깥으로 보이는 하늘이 굉장히 맑고 화창합니다. 그런데 화창한 바깥 풍경하고 좀 대비되는 소식을 먼저 한 가지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조간브리핑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팔이 규모 7.3의 강진으로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규모 7.8의 대지진으로 8000명 넘게 사망한 지 불과 17일 만입니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35분 현지 시간으로요 에베레스산 인근 남체바자르 마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진앙은 수도 카트만두 동쪽으로부터 7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진원의 깊이는 18.5km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규모 6.3의 지진을 포함한 최소 8차례의 강한 여진이 잇따랐다. 이렇게 외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지진으로 60여 명이 사망하고 1200여 명이 현재까지 다친 것 같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네팔에서 적어도 48명 네팔과 국경을 맞댄 인도에서 17명이 숨졌다고 CNN이 전하기도 했고요. 아직 정확한 인명피해 현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잇따라 발생한 강진으로 건물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라서 사상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다수 외신의 전망이고 또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어제 네팔의 강진이 지난달 발생한 대지진의 연장선상이고 며칠 안에 또 한 차례 강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행복한 둥이맘님, 탱탱인디고님, 로니님, 허수이모님, 미니님, 미결제로님, 독한소망님 등등 인사와 격려의 말씀, 서울햄님도 계시고요.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오프닝에서 주요신문 일면 머릿기사 정리해드릴 때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죠. 슈퍼리치 세부담 30년간 23% 줄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1980년 연소득이 1억원이었던 슈퍼리치인 대기업 종수 김모 회장은 소득의 절반이 넘는 5,800만원을 소득세와 의료보험료로 냈습니다. 31년이 흐른 2011년 이 기업을 물려받은 아들 김모 회장은 연간 30억원을 벌어서 이 중 10억 2천만원 34%를 세금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같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부담했지만 아들은 3분의 1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부담률이 낮아지면서 고소득층과 중산층 간 소득격차는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연평균 소득이 29억원 정도 되는 슈퍼리치들의 조세 부담률이 지난 30년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 부담률이 대폭 낮아졌고요.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은 제자리를 맴돈 결과입니다. 반면 중산층 이하는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동반 상승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조세정책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지난 30년에 걸쳐 악화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이기도 한데 김 교수가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계층별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슈퍼부자들, 슈퍼리치들의 세 부담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반면 상위 0.1% 이하 나머지 계층에서는 조세 부담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상위 0.1에서 0.5% 계층 연소득 1억 8천8백만여원 계층인데 이 계층은 16.4%에서 24%로 크게 늘었군요. 상위 0.5에서 1% 연소득 1억 2천4백만여원 계층입니다. 이 계층은 10.5%에서 18%로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소득 상위 1.5% 계층 연소득 7천7백40만원 정도 되는 계층이라고 하네요. 소득 상위 1.5% 계층은 6.4%에서 14.5%로 늘었고 소득 상위 5.10% 계층은 4.5%에서 12.8%로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층도 부담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계층 연소득 1천9십만원 비경제활동인구 포함된 그런 계층입니다. 이 계층은 0.2%에서 6.4%로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서민층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급증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안정 및 실업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연차적으로 시행되면서 낼 돈이 많아진데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세분배, 조세정의, 소득재분배 이 원리가 얼마나 왜곡된 상태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슈퍼리치 세 부담 30년간 23%포인트 줄었다. 경향신문 오늘자 일면 기사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글쎄,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이 역시 짚고 있는 내용의 기사인데 박 대통령, 빚 줄이기 노력 않고 세금 거두려 하면 염치 없는 일이다. 무슨 말인지. 박근혜 대통령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논의 연계 논란을 두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정치권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도리를 국민에게 먼저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해온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치율 50%로의 인상은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염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연금개혁 협상과 관련해 대야전면전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뒤따른다고도 하네요. 박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선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후 국민연금 논의 입장을 밝힌 것은 뭐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슈퍼리치 세부담이 30년간 23%포인트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빚 줄이기 노력 않고 세금 거두려 하면 염치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어느 계층의 국민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기사 조금 더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으로 갑니다. 국민연금 50% 회의론 야당에서 나왔다 이런 제목입니다. 무슨 얘긴가 싶으실 겁니다.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온건론이 야당인 세정치민주연합의 회의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온건론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명시 이 조건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기존의 야당 내 강경론과 대비된다는 것이죠. 세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가 어제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했나 봅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 열렸죠. 비공개 부분에서 이런저런 말이 오간 모양인데 이 회의에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추미애 최고위원이 우리 주장이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고 발언해서 토론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토론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라는 게 중앙일보 기자에게 말을 건넨 세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의 전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김춘진 위원장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추궁은 하겠지만 우리가 여론을 너무 모른다. 보험료를 올리자는 주장을 국민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추미애 최고위원도 우리가 전투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전쟁에서 질 수 있다. 청와대가 무리한 주장을 펴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은 국민적 동의라는 명분을 꽉 쥐고 놓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또 우리는 보험료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민들은 1%포인트 인상도 힘들어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답니다. 문재인 대표도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측면이 있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답니다. 세정천합 내에서는 문 대표가 소득대체율 50%로의 상향 명기 문제에서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 같다. 이런 분석과 주장이 들려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담겨 있습니다. 야당 내에서 온건론이 힘을 받고 있다. 대체로 이런 주장 같은데 이런 거하고 별개로 국민연금의 가치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경향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낮을수록 유리. 납부 보험료 최대 4배 돌려받아. 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게는 4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사적 연금보다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국민연금의 장점을 가입자들에게 알리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를 봤더니 국민연금 수익비는 2012년 가입자 기준으로 평균 1.8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1.8배 많다는 뜻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이 2028년이면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져서 소득보장 수준이 낮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적 연금보다는 가입자들에게 이롭다는 겁니다. 특히 국민연금에는 사적 연금에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수익비는 저소득 가입자일수록 더 높아진다는 지적을 경향신문이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인 하한액 가입자, 월소득 24만원 계층입니다. 하한액 가입자는 낸 보험료보다 무려 4.3배 더 많은 연금액을 돌려받고요. 상한액 가입자, 월소득 389만원 계층입니다. 상한액 가입자도 1.3배 더 많이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자가 연금을 과도하게 많이 받아갈 수 없도록 하고 저소득자는 상징적 수준의 보험료만 내고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상한, 하한선을 적용하고 있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더해 소득대체율까지 현행 40%에서 50%로 올라가면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자연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늘리면서 기금의 안정성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인상, 이거 뭐 불가피합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이겠죠.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16.9%에 비해 낮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이탈리아는 공적연금 보험료가 33%에 이르고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16.8% 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하루아침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게 아니다. 몇 년에 걸쳐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인지 이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얼마인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둘러싼 논란이 숫자 노름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국민연금의 의미, 원리, 가치 이 자체에 대한 고찰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온 아주 눈여겨볼 만한 기사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경향신문 오면 기사였고요. 국민연금 소득 낮을수록 유리, 납부 보험료 최대 4배 돌려받아.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자, 성한종 리스트 파문 관련 소식 속보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1면 먼저 보죠. 이완구 내일 피의자로 검찰 출두 성한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지 17일 만에 검찰의 피의자로 출석합니다. 검찰특별수사팀은 오는 14일 오전, 내일이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충남 부여 청양 보궐선거에 출마한 2013년 4월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한종 전 새누리당 의원, 성한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성 전 회장이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때 동행했던 수행비서 금모 씨와 운전기사 여모 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차례 조사하면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 보궐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뭐 어느 정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계에 도달했으니 당사자를 소환하는 것이겠죠. 죄송합니다. 한결의 3면으로 가서 관련된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한종 이완구 동선복원, 돈전달상황 재구성 진전 검찰수사에 이완구 전 총리를 둘러싼 검찰수사에 진전이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제목으로 여러 가지 대목이 정리되어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먼저 3천만 원 크라임씬 확인 이런 소제목이 붙은 분석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 전 회장은요. 목숨을 끊기 직전 인터뷰에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 때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그를 직접 만나서 3천만 원을 줬다. 이렇게 밝혔죠.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시기가 비교적 구체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달자를 윤모 전 부사장으로 지목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사례에 견주어 사실 확인에 좀 더 어려운 과정이 예상이 됐죠.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주장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수집과 광범한 주변인 조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수사 초기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후보 등록일인 2013년 4월 4일 이 전 총리의 부여선거사무소에 찾아가 3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일부 측근들의 말에 무게를 둬어왔다고 합니다. 비타 500 음료 상자에 돈을 담아갔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하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혼선을 조금 겪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증언은 간단 명료하지만 입증하기에는 좀 어려운 대목이 많은 그런 사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말 맞추기 진술 회유 조사로 우회 이런 소제목의 내용 살펴보죠. 수사팀으로서는 지난 8일 조사한 홍준표 지사와 14일 내일 조사할 이 전 총리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소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홍준표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줄곧 밝혀왔지만 이 전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로는 침묵해왔죠. 방어 전략을 스스로 노출한 홍 지사의 견주어 조사가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수사팀은 이 전 총리가 주변 인사들과 조직적인 말 맞추기에 나선 정황을 강하게 추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합니다. 자 관심은 리스트에 등장하는 다른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성한종 리스트의 이름이 오른 8명 가운데 2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이른 만큼 다른 6명에 대해서도 수사팀의 조사 및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일단은 보인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홍문종 2억원, 서병수 부산시장 2억원, 유정복 3억원 등 2012년 박근혜 후보 캠프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한모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의 진술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한 씨는 최근 성 전 회장 지시로 현금 2억원을 만들어서 김모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 관계자에게 화장실에서 전달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를 소환해 이 진술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또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10만 달러 수수 의혹,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7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사실을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모두 밝힌다 이런 방침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검찰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핵심 측근들에 대한 수사, 어디까지 진행을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한결의 3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 홍준표 영장 청구 저울질?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한 지 나흘이 지난 어제까지도 검찰은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은 2억원이 넘어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내부기준, 내부관례라고 하지만 죄질이나 범죄 전후 정황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죠. 내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조사한 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검찰이 일괄 처리할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주요 근거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수사팀은 홍 지사의 측근인 김혜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엄 모 씨가 1억원 전달자로 지목된 윤 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이름이 사실 다 밝혀졌죠. 윤 승 모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고 한 발언이 녹음된 파일 2개를 확보한 상태라고 하죠. 이 파일에는 홍 지사의 관여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위 진술 요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증거인멸조에 해당하지 않지만 검찰이 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주요 발부 근거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억원 수수 혐의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자기 선거를 위해 개인적으로 받아챙겼다면 당연히 구속감이다. 선거 때 불법 자금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회계기준 위반과 자산신고 누락 등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 당내 경선이 아니라 일반선거라면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도 있는 중안범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뇌부는요 자체 기준과 관행, 관행, 관례 이런 거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검찰 고위인사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영장 청구까지 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홍 지사가 관련자들을 회유했다는 것도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뇌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불구속 수사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김무성, 협상가에 재량 안 주는 협상, 성공 못해. 이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워딩을 제목으로 뽑은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치율 50%로 명시 문제로 표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협상가에게 재량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를 향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우성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기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답을 했습니다. 또 의원총회 이후에는 야당 반대로 다른 법안들 처리까지 막혔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상황에 협상 재량권도 없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군요. 김우성 대표의 이런 발언은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청와대가 세금폭탄론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놔서 협상의 폭을 좁혔다는 그런 비판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국무원연금법 처리가 무산된 뒤 세정천합 문재인 대표와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봤느냐 이런 질문에는 그쪽 집안사정이 복잡하니까 지금 이게 귀에 들어오겠나 정리되어가는 것을 봐가면서 국회 안에서 여야 간 합의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쪽 집안사정이 복잡하니까 지금 이게 귀에 들어오겠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럼 그쪽 집안사정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죠. 한결의 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막말 정청례를 어쩌나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막말 파문으로 당 안팎의 집중포화를 맡고 있는 정청례 세정체민주연합 최고위원의 거취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주류 쪽은 문 대표에게 정 최고위원의 거취 정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문 대표로서는 선출직 최고위원의 진퇴문제를 직접 거론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당사자인 정청례 최고위원의 선택만 기다리자니 내분수습이 난망한 형국이라는 것이죠. 주류 일각의 동정론도 있지만 당내 다수 여론은 정 최고위원에게 불리한 형국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고민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 측은 선출직 지도부의 거취에 대해 대표가 공개적으로 결단을 요구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문제는 정청례 사퇴론이 주류 비주류 할 것 없이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다고 합니다. 정청례 최고위원 어제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김동철 의원의 출당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김동철 의원 어제 의총회에서 문재인 대표를 향해 정청례 최고위원을 출당시켜달라 아니면 내가 결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거에 대해서 정청례 최고위원에게 기자들이 출당 요구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한결의 육면입니다. 세정치 4선 이상 중진들도 문재인 리더십 비판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세정치민주연합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어제 문재인 대표를 향해 모든 의사결정을 공식기구에서 공개적으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청례 최고위원의 막말과 주승용 최고위원의 항의 사퇴 등으로 빚어진 지도부 리스크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경종을 울리면서 친노비선라인의 의존을 탈피해야 한다는 김한길 전 대표 등 비주류 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당에서는 문 대표가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초기 골든타임을 지나치게 허비했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 하고요.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등 4선 이상 중진 의원 9명은 어제 오전 모임을 갔고요.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부가 확고하게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면서 모든 의사결정을 공식기구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하고 의원 워크숍을 개최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라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최근 봉숭아 학당으로 희화화된 최고위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청래 최고위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주승용 최고위원의 조속한 복귀 품격 있는 최고위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주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진이 기사에 딸려있습니다. 사진 기사가요. 문재인 세정신민주연합 대표가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뒤 칩거했다가 이날 국회에 출석한 주승용 최고위원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과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석상에 문재인 대표 그 바로 옆에 주승용 최고위원 또 그 바로 왼쪽 옆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나란히 앉은 겁니다. 문재인 의원이 주승용 최고위원을 바라보는 것 같네요.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승용 최고위원은 그 눈길을 피한 채 정면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 중진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의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분석이 그러한데요. 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진들 중재 새정치 내분 진정기미 이런 제목입니다. 악화일루로 치닫던 새정치연합의 개파 갈등이 잠복기에 들어섰다는 것인데 이 당 중진 의원들이 수습에 나서면서 문재인 대표 사퇴론의 전방위 확산은 차단했지만 뭐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겁니다. 새정치연합 소속 4선 이상 중진 의원 9명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모여서 회의를 했죠. 긴급 조찬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중진 의원들은 최근 정청회 최고위원의 공갈발언 파문과 관련해 최고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주승용 최고위원은 복귀가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 대표 책임론보다 당 운영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런 취지겠죠. 다만 중진 의원들은 국민과 당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당 지도부는 의사결정을 공식기구를 통해 공개적으로 하라면서 문 대표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긴 했습니다. 친노개파에게 당 내분을 수습할 명분을 실어주며 비노개파의 불만도 공식적으로 전달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한국일보의 분석입니다. 모임에 참석했다는 한 중진 의원은 참석자 대부분은 최근 당내 혼란의 본질은 개파 간 선거 패배 책임 떠넘기기와 내년 총선 공천 영향력 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문 대표 외에 대안도 없는 마당에 당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공감했다. 이렇게 어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중진 의원들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갈등 확산은 일단 멈춘 분위기라고 한국일보는 보고 있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 대표의 사퇴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김한길 전 대표도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게 아니라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2015년 5월 13일 수요일에 조간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휴, 공혜야 공혜.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 와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팔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지요.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국민 라디오 조간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효진 피디입니다. 게시판에 올 뉴스님께서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사진기사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 주승용,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 다른 앵글에서 찍힌 사진을 한 곡씩 또 올려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가운데 앉은 주승용 최고위원을 양쪽에서 동시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지그시 미소까지 짓고 있습니다.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주승용 최고위원, 얼굴을 완전히 감싼 채로 눈을 질끈 감고 애써 외면한다고 해야 될까요? 대화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눈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잘 봤습니다. 자, 안양 아줌마님 의견 한번 볼까요? 새정치 정말 피곤하네요. 내분을 확대하는 게 국민들의 민생보다 더 중요합니까? 당신들이 좋아서 뽑은 거 아닙니다. 최악을 피하느라 차악을 선택한 거지. 정신 좀 차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한마디 하셨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별빛님, 김한길 전 대표는 탈당, 창당의 능력의 대표, 당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그, 이렇게. 어제 문재인 대표를 작심하고 강하게 비판했었죠. 김한길 전 대표요. 친노의 좌장으로 남든가, 진정한 새정시민주연합의 대표로 남든가, 선택하라, 엊그제였던가요? 이런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보수 언론이 대서특피라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개인의 의견이신데, 특정인의 탈당, 이런 것까지 거론하는 거. 의견 낼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답답한 심정을 갖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장하성, 진보진영이 모순에 빠져있다. 장하성 교수의 워딩을 제목으로 뽑은 기사입니다.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어제 새정시민주연합 싱크탱크죠,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진보진영에 대해 모순에 빠져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장하성 교수는 성장과 분배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진보진영을 향해 노동 없는 자본이 없듯이 자본 없는 노동이 있을 수 없는데 끝없이 반자본만 하며 체제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져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진보는 원천적 분배가 잘못됐는데 고칠 생각을 안하고 그건 다 방치하고 재분배를 하겠다고 한다. 애초 분배가 안되니 세금이 안 거치는데 임금 자체를 안주고 무슨 재분배 논의를 하냐, 이렇게 꼬집었다고도 합니다. 어제 특강에는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전 대표,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민병두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장하성 교수는 보수는 박정희 향수를, 진보는 끝없는 수입품, 수입경제정책으로 한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보수는 자기 이권지키기를 하고 있고 진보는 이념지키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이후 오랫동안 시대정신이 실종됐고, 너무 빠른 속도로 386세대가 기득권이 되고 자기 시대정신을 실종시키는데 앞장서면서 다음 세대가 시대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뭐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 듯도 합니다. 자,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상가 임차인 의뢰 권리 찾다. 이런 제목이고요.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상가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돼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신장이 된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노력으로 형성된 권리금을 임대인이 가로채는 횡포도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체계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게 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토록하는 규정도 신설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가치를 대가 없이 사용하려는 횡포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금이 인정돼 투명성 확보도 기대된다는군요. 현재 상가임대차는 주택과 달리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는 보증금 및 월세를 정한 건물임대차 계약을 맺고요. 현재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는 권리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권리양도양수계약서는 영업집기 및 시설과 함께 권리금 내용이 들어가지만 건물주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간에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오고 있었죠. 임차인의 권리금이 인정되면 권리금을 유추해 해당 영업의 매출액 파악과 상가의 가치, 유망업종 파악도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서울신문의 분석입니다. 상가 임차인 의뢰권리 찾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자, 황당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결의 팔면입니다. 팬티 차림 사장이 다리 위 주물러라 해도 무죄? 이건 또 뭔 소리인가 싶으시죠? 남자 사장이 속옷 차림으로 여성 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 다른 곳도 주무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라고 하고요. 직장에서는 지위관계 때문에 상사가 물리력을 쓰지 않아도 심리적 위축을 느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유형의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대출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조모 씨는 2013년 8월 K씨가 입사하자 여자겠죠. 조모 씨는 남자고요. K씨 27살이었다고 합니다. K씨가 입사하자 교육을 하겠다면서 자기 사무실로 부릅니다. 손님이 올 수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하고는 덥다며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물은 뒤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 씨는 업무 교육을 한 뒤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 소원을 들어주자며 K씨 27살 여직원 K씨를 옆에 앉힙니다. 첫 판은 K씨가 이겼고 조 씨는 K씨 요구에 따라 커피를 사줬습니다. 두 번째 판에서 이긴 조 씨는 탁자에 두 다리를 올려놓고 다리를 주무르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종아리를 주무르자 한쪽 다리를 K씨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더 위로 다리 말고 다른 곳을 주물러라 이렇게 시켰다는군요. K씨는 허리를 숙이고 양쪽 다리를 주물렀는데 속옷 안쪽 주요 부위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인데 비록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일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일부가 최근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즉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하고요. 법도 좋죠. 법도 좋은데 상식과 사회 통념과 지나치게 괴리됐다면 그 법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 전문가라는 사람들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그게 그렇긴 한데 법이라는 게 이건 또 다른 문제다. 상식을 이처럼 크게 뛰어넘는 법이라는 건 글쎄요. 다른 문제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그러려니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창 대전지검 천안지검 검사가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요. 지난해 9월 성희롱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라는 논문에서 위계나 위력이 사용되지 않아도 불필요하게 이성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물을 강요하는 행위 등 11가지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수창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의 주장 지적이 아주 크게 와닿습니다. 팬티차림 사장님이 27살 여자 신입 직원한테 다리 위에 다른 부위도 좀 주물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이거는 성추행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 석유공사, 메릴린치, 압수수색 이런 제목입니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 제시동 이런 부제목이 딸려 있고요. 검찰이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최대 실패자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권과 관련해서 한국석유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첫 수사 대상이던 경남기업을 수사하다가 성안종 리스트라는 예기치 못한 경량에 휩싸였던 검찰이 다시 자원개발 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서울중앙기검 특수1부입니다. 특수1부가 어제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강영원 전 사장의 자택,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30여 명의 수사관을 보내서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사업과 관련된 자료와 회계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석유공사 관계자들도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경남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석유공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관련 거래로 입은 손실은 한동안 까먹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요. 메릴린치가 나을이라는 회사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 김모 씨가 메릴린치에서 상무로 재직하며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죠. 야당은 김 씨가 석유공사의 날 인수 이후 성공보수로 무려 80억 원이나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도 검찰이 반드시 이런 의혹도 반드시 규명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10면입니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 이번엔 수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이번에는 경찰 간부 승진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찰청장을 지낸 조현호 전 청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액 체명계좌 보유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작년 3월 징역 8월에 실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부산지검특수부 어제 부산지역 중견업체 H건설 실소유주 정 모 씨에게서 2010년에서 2011년쯤 당시 조현호 경찰청장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당시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 3명의 승진을 부탁하며 조현호 청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들 경찰 간부를 먼저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탁을 한 경찰 간부들은 현재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K경무관 그리고 부산지역에 있는 Y-K총경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조현호 전 청장 예 가지가지 일로 수사를 받는군요. 자 2015년 5월 13일 수요일 아침에 전해드린 국민 라디오 조간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물러 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